김세희,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밀실사건에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 눈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나씨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나나씨도 극한의 상황에 처한 그런 인물이어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신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근육통에 시달렸다면서요 네,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긴장 속에서 움츠려든 모습으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려드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근육통이 막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괜찮으셨습니다 아니요, 극도로 불안한 심리를 표현을 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함께 갖고 있었던 나나씨의 모습이 지금 근육통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를 했냐면 이 나나씨가 하신 연기를 보고 김윤진씨께서 야, 저 친구 진짜 이번에 제대로 사고 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극찬 아닙니까? 네, 그럼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나나씨? 네 전에 들으셨군요 알고 있었군요 통화를 하면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김윤진씨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리딩, 전체적인 리딩 할 때부터 어? 저 친구 봐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세희는 이 사건에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같이 유민호랑 양신혜가 같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김세희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나나씨의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나나씨의 감정 변화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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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puntäg simpler게 붙고 있다면 노인지디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